제가 기도하고 오늘 훈련 기초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를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과 또 오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인 다락방과 말씀 운동들이 올 한해 우리의 모든 교구와 지역 현장 가운데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 살리는 치유와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들이 시작되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다락방 적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훈련반 2기 기초반은 뭔가 이렇게 다락방이든 다섯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과 방법보다는 좀 근본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사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뭔가 전략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기초반 전체 큰 주제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과 다섯 기초입니다. 그냥 다섯 기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이 또 우리가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다섯 기초가 우리 현장에서 왜 안 일어나느냐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다섯 기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다락방인데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다락방을 어떤 교제로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다락방을 실제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또 다음번 강의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질 때 뭔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응답 받아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응답 대신에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고난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좋아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끝으로 원하는 다락방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해야지. 다락방 몇 개 열고 다락방 몇 개 띄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올바른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락방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뭔가 여러분이 대상자를 놓고 또 다락방을 할 때에 기존 신자를 붙잡고 하든 아니면 불신자를 붙잡고 하든 아니면 1대1로 하든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하든 어떤 다락방을 하든지 간에 뭔가 메시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사역자, 조장, EBS 이런 뭔가 조직을 잘 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아,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런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락방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뭐하는 거죠? 다락방은 결국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하느냐 개인화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왜 다락방이 지속이 잘 안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락방에 참여해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정말 은혜받고 응답받으면 그 사람은요, 그 다락방에 목 쓴 겁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항이 있어도 그 다락방에 목 쓴 건다. 왜? 자기가 그 다락방에 가서 응답받고 치유되고 큰 은혜를 받았다.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요, 다락방? 목숨 긁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안되면 다락방에서 그걸 얻지 못하게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다락방이 어떻게 되죠? 다치게 됩니다. 지속이 안되요. 중단이 됩니다. 왜 다락방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놓고 자기 전도 대상자 그 명단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모이는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락방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요 다락방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줘야 됩니다. 개인화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누가 다락방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다락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만 했다 하면 다락방만 열렸다 하면 한두 번 하다가 다락방이 계속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락방이 계속 닫히고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 하나 열면요 그 다락방에서 계속 응답받고 그 다락방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의 문이 자꾸만 열려져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메시지를 잘해서? 아니면 교재를 잘 선택해서? 아닙니다. 누가 그 다락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람의 뭡니까? 다락방을 인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 물론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다락방을 인도하는 그 다락방을 이끌어가는 그 사역자의 상태 그 다락방을 하는 사람의 누림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락방이 계속해서 응답이 열리고 변화가 되고 지속이 되고 이게 안 되면요 결국 다락방은요 얼마 못 가서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 하는 내 자신이 먼저 이 개인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개인화가 되어줘야지 이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개인화에 응답이 없는데 이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을 어떻게 개인화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초반 이 영상을 또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지역 식구들 성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는 다락방에서 계속 생명과 역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개인화의 응답을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상태와 누림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은 제가 저번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은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다락방은 내 개인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좀 상태가 그렇고 뭔가 좀 수준이 그렇고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아직 뿌리를 못 내렸고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자꾸만 다락방에 참여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자꾸 의의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뭐죠? 철저하게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시작은 뭡니까?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그럼 뭘 개인화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개인화는 뭐죠? 바로 보금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보금을 개인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보금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결론이 나도록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뭡니까? 우리가 개인화 개인화 많이 얘기하죠. 개인화가 뭐죠? 개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수백원 수천억 원이 있더라도 그 은행에 있는 돈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진짜 내 거는 뭐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그게 내 돈이잖아요. 개인화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보금이에요. 그런데 이 보금이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즉 나의 보금이 되지 않으면 그 완전하고도 충분하고도 만족하고도 모든 것이 되는 그 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나는요? 염려, 갈등, 불안, 불신한 게 늘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람이 과연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아직 내가 이 나의 보금이 확실치가 않은데 나의 보금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켜줄 수 있겠냐는 늘 자기 문제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보금을 개인화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보금과 나의 누림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해답과 결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상자에게 달합방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보금을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대상자의 모든 부분에 뭐죠? 그리스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달합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막 보금을 듣고 보금을 깨달았으니까 여러 가지 개인 문제, 영적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달합방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자의 모든 부분 개인, 가정, 삶, 경제, 심지어 뭐 건강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그래서 그 대상자의 입에서 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고백과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도록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금괴인합니다. 즉, 나의 보금을 찾도록 나의 보금을 누리도록 나의 보금으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내리도록 달합방은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괴인합니다. 말씀괴인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의 말씀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의 말씀 즉, 달합방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혼자 말씀 들으면서 혼자 강단 말씀 듣다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강단 말씀 듣다가 진짜 자기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강단 말씀 듣다가 그 문제의 답을 찾도록 또 기도수적 말씀을 듣다가 자기 문제의 답을 찾도록 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이겨버리고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게 말씀 괴인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를 잘하고 내가 좋은 교제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상자에게 역사하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라빵에 참여한 사람이요 말씀 듣다가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만 그냥 내 말 듣는 사람 되는 내 말 문제만 생기면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 사람에게 답을 찾고 이렇게 된지 저렇게 된지 그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 괴인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뭘 도와줍니까? 세 번째 괴인하는 기도 괴인합니다. 기도 괴인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나의 기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기도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 나는 내가 기도로 이렇게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죠? 나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누리는 기도 내가 응답받고 있는 기도를 말하고 간증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기도 괴인하를 돕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합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지금 뭔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아픔이 있고 지금 막 큰 급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위드 인마누엘 원네스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꼭 문제가 터져서 꼭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아닙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24시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매일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평상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죠?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속에서 지금 내게 있는 그 현실과 그 문제와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이거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괴인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처음 들어온 불신자라든지 기존신자 거의 기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받는 사람이요 거의 잘못된 거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의 틀린 거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거의 잘못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십수년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죠. 아니면 불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그 사람 속에 지금 뿌리내려져 있느냐 전부 잘못된 거 틀린 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왜 당신에게 정말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답과 결론이 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자꾸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뭔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나의 말씀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기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의 종교식 기도 아니면 기복식 기도 아니면 뭔가 체험적인 그런 기도 거의 기도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 누리는 가장 중요한 행복한 기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거 다락방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뭘 개인해야 되냐면요. 전도개인합니다. 전도개인하는 뭡니까? 전도개인하란 말은 나의 전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의 전도 혼자서 혼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릴 수 있으면요. 자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나의 전도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살려야 될 중요한 빈 곳의 현장을 찾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요 다락방에 처음 온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요 행위적으로 나가서 뿌리고 덜 쑤시고 다니고 아니면 뭔가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전도의 전부인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만큼 사단이 잘못된 걸 각인시켜놨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힘을 얻도록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 전도를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보여지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빈 곳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도 우리가 멀리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 아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현장을 찾은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도록. 이걸 보고 전도 괴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다락방을 하고 있던지 결국 다락방은 뭡니까? 이 네 가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게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그게 다락방의 근본입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되겠죠. 아니 다락방을 인도하는 내가 아직까지 나의 복음이 확실치 않다. 나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 다락방을 인도하는 내가 나의 말씀이 없다. 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역사가 없다. 다락방을 인도하는 내 자신이 내가 누리는 나의 기도의 비밀이 없다. 나의 전도의 증거가 없다. 어떻게 다락방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이 응답을 받도록 개인화를 시켜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이런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또 내가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응답받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당장 우리가 대상자를 데리고 그렇죠?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어쨌든 어떤 대상자를 데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교제를 가지고 하든 뭔가 다락방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이 되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락방을 하기 전에 먼저 다락방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처음으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들이 들어가서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아니 감남산에서 분명히 40일 통해서 미션도 붙잡았고 다 했는데 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왜 또 모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직장에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뭡니까? 현장 중심입니다. 현장. 그래서 유목사님이 다락방 이걸 책을 보고 뭔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20년 25년 동안 처음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노방전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뛰면서 뭐한 거죠? 성경적인 다락방을 찾아낸 거예요. 다락방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현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현장은 철저하게 뭡니까? 사단과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단을 보고 세상 임금이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아예 에베소도 6장 12절에는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거를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과 흑암이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세기 3장의 세상과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대상자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에 생업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출세하고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전문성을 갖게 하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언약가진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왜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곳에 왜 있습니까? 비록 나는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빛을 비추라. 어둠과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현장과 그 대상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나를 그곳에 보냈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락방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교제에 보면요. 다락방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게 정답입니다. 교제에 나와요. 초창기 교제에 나와있는 다락방 정의 딱 정답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 누리면서 예수 능력 증거하는 것.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현장을 살리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다락방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락방 하러 간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다락방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 그곳에요. 뭐 하느냐. 성 3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 3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요? 내가 다락방 하러 갈 때 그 다락방 하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삼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군대를 총동원시켜서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박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단과 흑암이 벌벌 뜰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하는 거죠? 삼중직의 서밋 대사로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 그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2, 3, 7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영적 통신망을 이루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락방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다락방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늘 다락방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다락방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성, 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공관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다락방 하나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 구원받은 여기까지 축복이죠. 예수 능력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 주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 이 예수 능력을 누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어떤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배경 이거 알고 다락방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가 당장 다락방 하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다락방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만 해도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을 막 여러 군데 뛰고 있더라도요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다락방이 필요한지 그 영적 이유가 없으면요 그 다락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락방에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 이 지구가 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해가 뜨고 왜 해가 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 구속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 그럼 지구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뭐 한다고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아신 오늘도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컨디션 따라서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중요한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는 팀사역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만남.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또 주시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시간 절대 시간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절대 장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난 거 그게 단순한 만남입니까? 그것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사막 땅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 더운 땡볕 아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남을 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가라고 한 거죠.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필 구약의 복음서라 말하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갈급하고 예배된 사람인 거죠. 그 시간을 생각해 그 광야 넓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빌립과 에디오피아가 딱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약속했습니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 정확한 시간 속에 그리고 정확한 장소 광야 그것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가 딱 임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면 뭐라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크게 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 누구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 가문에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왜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왜 먼저 부르셨죠?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남과 이 모든 일 속에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2, 4, 60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온 땅이 캄캄함에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어두움이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가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안 비춰지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되죠?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 사각지대를 그대로 나버려두면 방치해두면 결국 빈 곳이 됩니다. 그럼 그 빈 곳에서 뭐가 터지죠? 문제, 사건, 재앙, 저주 터집니다. 사단이 막 활개치고 다닙니다. 그럼 뭐가 되죠?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각지대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각지대에 처음부터 빈 곳? 아니라니까요. 복원 가진 우리가 빛을 안 비추니까 결국 사단과 흑암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 그곳이 사각지대가 되고 빈 곳이 되고 결국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모든 장소 속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비대면이고 5인 이상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집합제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다 이해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누구도 제한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지금 온 우주와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아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내가 비춰야 되겠구나. 그게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성사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영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비록 내가 혼자 다락방 가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늘군대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속집에도 때로는 흑암의 현장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어마어마한 천국 보좌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다락방을 놓고 나의 시작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장 내가 어디 오늘 강의 듣고 당장 어디로 뛰쳐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다락방 시작해야 됩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붙잡고 다짜고짜 우리 다락방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작 이런 다락방의 중요한 시작과 이유를 놓고 내가 해야 될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홀로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말씀드렸죠. 다락방은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의 첫 번째 시간표는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다락방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인도하는 내가 먼저 개인화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시간표예요. 내가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참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안 붙이시겠습니까? 붙일 수밖에 없어요. 문 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락방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다락방의 시작을 놓고 우리는 제일 먼저 홀로 다락방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내필임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졌습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다락방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정시예배 또는 정시기도 이것도 홀로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직장인들 산업인들은 워낙 바쁘니까 아 목사님 저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땐 여러분이 사몬을 활용하시면 돼요. 사몬을 사몬을 짧게라도 그게 뭐죠?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중요한 시작이죠. 그게 홀로 다락방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예배하든 아니면 정시기도하든 아니면 사몬을 속에서 뭐하는 거죠? 홀로 다락방은 결국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번 주에 왜 하나님이 이 강단의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느냐 뭐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누림이 나옵니다. 누림. 뭐죠? 기도. 즉,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영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현장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홀로 다락방입니다. 이 홀로 다락방 혼자서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깊이 누리고 또 하염주신은 영적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홀로 다락방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저 바벨론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국정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세 번 다락방이 올라가서 윗방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대일 속에서 이 힘을 얻는 정시예배, 정시기도 홀로 다락방을 하루에 세 번이나 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 여러분도 홀로 다락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시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혼자서 예배하는 거니까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순서, 시간, 장소 많은 거 생각해야 되는데 혼자니까 뭐 거칠 게 없죠. 걸릴 게 없죠. 정시예배, 홀로 다락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찬송과 한 장 부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으세요. 이번 주에 주신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 번 붙잡고 또 오늘 주신 기도수집의 말씀 다시 한 번 붙잡고 회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중요한 기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은 마지막에는 주기도 문으로 마치면 돼요. 그럼 어렵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요. 다른 거 하는 건 다 쉽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죠? 예배는요. 영척 싸움입니다. 사단과 흑암이 결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영적 정시예배, 홀로다락방.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안전벵이를 일으키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정시기도 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정확하게 나면서 안전벵이 된 자. 그것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빈 곳 중에 빈 곳에 앉아있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안전벵이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예배 드릴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가니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기도하려고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강가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요. 회당 대신에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로 기도처를 어디에 만드냐면 강가에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물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죠. 주로 강가, 물가에다가 기도처를 딱 만들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정확하게 예비된 루디아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로 끝내지 않고 그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대행전 1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돌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귀신 돌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어디서요? 기도하러 가다가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대행전 16장 25절에는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빌리포 감옥 이 귀신 돌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하고 복음과 전도사역하고 나서 상이 아니라 우려 매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뭐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한 거죠? 정시 예배드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때 뭐한? 제수들이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수들이 알죠. 이 빌리포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신라가 누군지를 알고 왜 들어왔는지 왜 잡혀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딱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그 소리를 다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응답의 문 간수장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때 중요한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홀로 다락방이 그냥 혼자서 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홀로 다락방을 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딱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다락방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시간 되면 하고 좀 바쁘고 시간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왜 나 혼자 하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보고서 쓸 일 일도 없고 뭐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 하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홀로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 총리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세 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다락방이지만 홀로 다락방이지만 비록 나 혼자서 하지만 나의 홀로 다락방에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대상자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홀로 다락방이 너무 중요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일산 파주 파주에 가보면 LG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죠. 거기에요. 일하는 사람들 몇만 명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합치면요. 몇만 명. 제가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더라니까요. LG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일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러 가서 잠깐 집사님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제가 짧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단지에서 집사님 제일 먼저 홀로 다락방 시작하라. 근데 홀로 다락방 할 때 비록 나 혼자서 이 몇만 명이 일하는 이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비록 나 한 사람이 혼자 그냥 외롭게 홀로 다락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홀로 다락방 비록 나 혼자 하지만 나의 홀로 다락방에 뭘 품으라고요? LG 디스플레이 전체를 품어라.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하는 전체 몇만 명의 직원들을 다 품어라. 그러면 그 다락방은 혼자 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LG 디스플레이 전체의 역사하시는 중요한 다락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렸습니다. 꽤 얼마 전에 줌 다락방 할 때 그 집사님이 간증 포럼 하시면서요. 얼마 전에 LG 디스플레이에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락방 하는 교회 다 합쳐서 한 6명, 7명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고 파악이 되고 꽤 얼마 전에 또 서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온라인으로 딱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요한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하는 홀로 다락방이지만 내가 어떤 언약을 찾고 있느냐 내가 비록 혼자 하는 홀로 다락방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현장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혼자 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대교구가 지난 2월 중순부터 해서 한 5주 동안 40일 집중의 여정 훈련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5주잖아요. 그 5주 동안에 그 책자에 보면 전도 대상자 명단 이름 적는 게 있습니다. 30명. 근데 어떤 분들은 30명 자체가 부담될 수 있죠. 5명 적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명 20명 적는 분도 있고 다 각자 분량에 맞게끔 어쨌든 내가 기도해야 될 40일 집중을 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매일 그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 이름만 적었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죠?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캠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지막 5주 차에는 초청 캠프 선포하는 주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름 적었는데 5주 차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고 또 그냥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너무 힘들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무기력증이 찾아왔다. 너무 힘들다. 이런 연락 하소연들을 하고요. 만남들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교자만 꺼내도 막 학을 뛰는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딱 명단 적고 기도하는데 5주 차에 딱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 이 집사님 그때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강단에서 물불 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눈물로서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다반산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적고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 집중을 누리고만 있었는데 누가 역사하신 거죠? 누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40일 집중하면서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복음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110명 정도가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뭐죠? 이거 집중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도 대상자를 품고 홀로 달아팍하면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죠?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 속에 예비된 사람 지속할 사람 달아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현장으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달아팍 전도자의 삶과 달아팍입니다. 그러면서 달아팍 오늘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면 무슨 말이죠? 달아팍은 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왜 달아팍이 안 열릴까? 왜 달아팍이 잘 안 될까? 왜 달아팍이 지속이 잘 안 될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이걸 찾아야 돼요.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달아팍에 참여한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달아팍을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큽니다. 그럼 이 부분을 빨리 내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놓쳤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왜? 달아팍은 나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상태 영적 상태라는 건 중요한 우리가 보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금 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보금을 나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팍에서 이 메신저가 왜 축복이냐면요. 내가 계속 보금을 말하고 계속 보금을 선포하다 보니까요. 보금이 나에게 먼저 각인되는 거예요. 달아팍 갈 때마다 내가 보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렇지. 오늘도 다른 거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결자고 이 보금이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 그게 달아팍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누림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누리느냐 누리는 것에 따라서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달라집니다. 뭘 누리느냐 보금을 누리는 거예요. 달아팍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보금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뿌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금으로 늘 충만하도록 보금으로 충만할 때에 그렇게 안 바뀌던 체질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이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락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누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 하러 간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러 간다.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응답을 내가 확인하고 응답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러 가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이죠. 영적 누림입니다. 다락방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하는 거죠? 영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가기 전에 뭐죠? 먼저 나를 살리는 사문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락방 아무리 많이 뛰어도요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영적 집중을 놓쳐버리면요 그 다락방 언젠가는 문 닫게 됩니다. 그 다락방 언젠가는 한계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나에 대한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사문을 영적 집중 속에서 이걸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다락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홀로다락방 나를 살리는 내가 힘을 얻는 홀로다락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뭡니까? 결국은 이번 강의의 주제죠.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그러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오늘 강의 그렇죠? 전도자의 삶과 다락방 적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다락방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뭘 적용해야 될 것이냐 나에 대한 계획과 시간평우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기초반 또 강의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전도자의 삶 속에서 다섯 기초 특별히 오늘 이 다락방이 먼저 나에게 회복되고 시작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 또 내가 정시예배와 사모노를 통해서 나의 상태와 나의 누림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며 빛을 비추는 다락방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